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8일 수요일자 아침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43% 하락 상승하다가 밀려버렸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9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독일은 유럽권은 어저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한번 챙겨보니 페이스북 그리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중단하겠다. 개발 중단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미국 장이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장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코스피 0.96%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9% 하락입니다. 자 계속되는 기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역량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지지 라인은 좀 잘 지키고 있다. 그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 코스피 시장은 240일을 이탈해도 재빠른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죠. 여기는 240일에 지지받고 바로반등. 오늘도 240일에 지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 하락 이후에 재빠른 반등 시도 양대 시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2400 라인. 여기 라인만 잘 지켜주면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2460 라인.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도 845 라인과 860 라인에서 얼마나 지지와 저항대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현재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전일도 보면 마이너스권으로 쭉 600억 가까이 유지하다가 장막판에 플러스로 돌려냈거든요. 오늘도 코스다운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요.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보시면 전일도 플러스 잡혔죠. 그죠. 자 오늘도 지금 현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 우리나라 낙폭이 그렇게 지금 현재 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IT 종목들 낙폭 좀 있고요. 자동차가 좀 강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늘은 좀 강세죠. 이것이 지금 수납매입니다. 어저께 제가 지인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급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항권에 있다 보니 낙폭 과다했던 종목들로 수납매 나오고 있다. 그거 지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쉬워졌던 조선주는 또 이렇게 견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좀 하락 중인데 내수주가 좀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내수주 강한 종목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하락과 상승한 종목도 좀 섞여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좀 있죠. 2%대 1%후반대로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미포 오늘 재빠른 상승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하게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주고 2평선들을 정배율로 다 돌려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깨고 이런 데서 안 깨고 갔으면 더 강하게 가겠습니다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쭉쭉 가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주고 가고 눌림목 주고 가고 올라가도 저항받고 그런 상황인데 10만원대 역시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브러스 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빨리 10만 8천원대 돌파하고 11만원대 이상 올라가줘야만 박스꾼 상단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외국계 플러스도 잡히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조선주가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삼성중공업은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별로지만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계속 보시면 기가 내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있는 종목이다. 현대미포는 10만 8천원대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것이 급습무고 일단은 10만원대는 깨지 않으려는 여기 보시면 앞에도 지지하고 올라갔었죠. 10만원대는 깨지 않으려는 강력한 강력한 어지가 보이니까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수급이 조금 안좋습니다. 그 수급이 빨리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것만 해결되면 별 문제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낙폭을 조금 키우네요. 마이너스 1.10%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47% 하락 오늘 여기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장이 또 흔들리니까 전저점라인 오늘 시초가에서 저가 라인을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그리고 여기 저점라인 2400 라인 정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부 챙겨보시고요. 프로그램 매수 여부 지금 매도네요. 그죠? 베이스리스가 안좋습니다. 베이스리스가 빨리 확대되고 순매수가 되면 좋은데 현재 상황은 순매도 상황입니다. 순매수에서 전환됐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지 여부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확대되는지 여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 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바이바이